에드워드 손다이크, 1874년 8월 31일에서 1949년 8월 9일 미국의 심리학자 프레그머티즘의 창시자인 W. 제임스 밑에서 동물실험에 종사하였다. 고양이를 사용한 문제상자의 실험으로 시행착오법이라는 학습이론을 세웠다. 또 어휘의 통계적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편집에도 공헌하였다. 그의 심리학은 영국의 연합심리학 계통을 잇고 있다. 1903년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 1940년 명예교수가 되었다. 이에 앞서 하버드대학교에서는 프레그머티즘의 창시자인 W. 제임스 밑에서 동물실험에 종사하였고 1899년에 동물의 지능 Animal Intelligence on Experimental Study of Associated Process in Animals를 발표 학계에 주목을 끌었다. 또 고양이를 사용한 문제상자의 실험으로 시행착오법이라는 학습이론을 세워 캐슈탈트 심리학이 출연할 때까지 학계를 지배하였다. 이어서 1903년, 아레스 오드워스와 함께 훈련의 전의에 관한 연구결과를 교육심리학으로 요약하였고, 또 정신검사의 개선을 제창하여 장기간 그 방면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였다. 또 어휘의 통계적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편집에도 공헌하였다. 그의 심리학은 영국의 연합심리학 계통을 잇고 있어 연합주의 또는 결합주의 로 불린다.